안녕하세요 대신 먹어주는여자 대먹뇨 양띵입니다 오늘의 메뉴는요 맥도날드 신메뉴인데요 매깅입니다 날개인가? 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8조각을 시키면 맥너겟 4조각이 무료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맛있는 맥너겟 스위트 칠리소스 있겠네요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좀 짭조름해요 편의점 1,300원 전보 닭다리맛 그 맛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가격 대비로는 맥너겟을 줘서 괜찮은 개인적인 의견 매깅 별점은 8점 매깅 별점은 8점이었습니다 다음 음식 메뉴에서 봐요 잘 가니다 머리만 마른 음식 메뉴에서 봐요 에피하 어떤 시식 enable 어느 Zar고 estrogen 소 Immediately